안녕하세요. 하루 한 줄 영어쓰기 스톱의 레이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난 어디어디에 있어 라는 뜻의 I'm in 장소, I'm at 장소 라는 문장과 함께 난 어디어디에 없어 라는 뜻의 I'm not in 장소, I'm not at 장소 라는 문장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엔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나 어떠어떠한 상황이야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어 라는 말을 영작할 때 상황이 영어로 뭐지? 이것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어 라는 말 역시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추상적인 상황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I'm in, I'm at 라는 표현을 써서 I'm in 상황, I'm at 상황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I'm in 상황, I'm at 상황 이라는 문장으로 나 일하는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곧 나 일하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영어로 work, work 라고 하고요, 철자 w-o-r-k 로 표기합니다. 자, 그럼 나 일하는 중이야 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하는 중인 이라고 말할 땐 in 이 아니라 at 를 써서 at work, at work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I'm at work, I'm at work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살을 좀만 더 붙여서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라는 말까지 한번 영작해 볼까요? 지금은 영어로 now, now 라고 하고요, 철자 n-o-w 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now 앞에다가 바로 즉시 라는 뜻의 right, right, 철자 r-i-g-h-t 로 표기되는 right 를 붙여서 right now, right now 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런 뜻으로 더욱 강조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 지금 당장은 일하는 중이야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I'm at work right now, I'm at work right now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한 줄 영어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펼쳐주시고 없는 분들은 노트를 펼쳐서 쓸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써볼 문장은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라는 뜻의 I'm at work right now 라는 문장입니다 4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쓰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I'm at work right now 자 두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m at work right now 자 세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m at work right now I'm at work right now 자 마지막으로 네번째 쓰기 시작해 볼게요 I'm at work right now I'm at work right now I'm at work right now 자 잘 써보셨나요? 이 외에도 인생의 기로 30대 후반 이런 다양한 상황을 대입해서 난 인생의 기로에 있어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와 같은 다른 말들도 영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있는 이라는 말은요 기로라는 뜻의 crossroad crossroad 를 써서 at the crossroads 라고 하시면 되고요 30대 후반에 있는 이라는 말은 늦은 이라는 뜻의 late 그리고 30을 뜻하는 30를 써서 in my late 30s in my late 30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두 개까지 영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I'm in 상황 I'm at 상황 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어 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에 이어서 난 무엇무엇을 막고 있어 라고 말하는 영어 문장도 배우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